13만 40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이퓨처입니다. 이퓨처, 은, 은 동사는 2000년 1월 21일 인터넷 교육 컨텐츠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1년 4월 27일자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인터넷 교육 컨텐츠 서비스 기업이며, 특히 엘트 관련 영어 컨텐츠의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엘트 시장은 영미계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학습자 중심으로 개발된 동사의 컨텐츠가 국내외 시장에서 제품력을 인정받으며,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00년 1월 인터넷 교육 컨텐츠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특히 컨텐츠 개발 및 도서 출판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엘트 관련 영어 컨텐츠를 중심으로 2003년 판입 교수법에 의거한 자체 컨텐츠 개발의 성공,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 컨텐츠 개발과 교재를 출판하고 있음 대시 지속적인 해외 박람회와 영어 학회 참가를 통해 세계적인 영어 교육 추세 및 영업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이를 제품 개발 및 판매에 활용하고 있음 대시 초등학생용 영어 교재 코스북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파닉스 교재, 영어 문법 교재, 읽기 교재 등의 판매가 감소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소폭 감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율 상승에도 지급 수수료, 무형 자산 상각비 감소로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의 수익 증가, 법인세 비용 감소로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영어 교육 확대로 영어 학습 콘텐츠 수요 증가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AI 영어 선생님 도입, 리딩 교재 시리즈 출간, 해외 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2월 23일 9시 10분 기준, 장중, 이 퓨처의 시가 총액은 286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이 퓨처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515위입니다. 이 퓨처의 상장 주식 수는 476만 9200 신주입니다. 이 퓨처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이 퓨처의 퍼은 12.5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1.2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3.3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5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554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1.8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7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1.19배, 501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0번지억원, 10억원, 1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7번지억원, 5억원, 17억원입니다. EF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6번지 79%이고 유보율은 814.9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4.17이며 전일 대비해서 16.49 더하기 0.6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3.35이며 전일 대비해서 4.84 더하기 0.6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F의 2023년 2월 23일 9시 10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5,9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200원보다 21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04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EF의 종가는 5,990원이며 주가가 EF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F의 종가는 5,990원이며 주가가 EF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E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EF는 거래량 3,630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2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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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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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636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4,263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EF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EF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everyo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